아, 창법으로 하는 거예요, 지금. 세상에. 팀이 장사야. 천하 장사야. 우와. 대박이지. 반짝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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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내게 왔던 그날. 음악으로. 위로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순간순간 나한테 너무 이해할 때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